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7학년도 수능 가형 21번이 되겠습니다.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는 좌표관의 점 a가 3, 6, 0에서 평면의 내리수선의 바를 b라고 그랬을 때 5a벡터와 5b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단 5는 원점이 된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풀어야겠냐면 일단은 이 상황을 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. 됐어요? 그럼 뭡니까? 지금 평면이 있고요. 그리고요. 지금 점이 하나 있죠. a라는 점이 있어요. 지금 이 평면 밖의 점이니까 이렇게 찍고요. 그래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바를 지금 b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은 5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평면 보이시나요? 여기다 0,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? 성립을 하죠. 그 얘기는 우리가 0, 0, 0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평면이 점이 돼요. 따라서 이 평면이 지금 원점이 있는 상황이죠. 그랬을 때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지금 5a벡터나 5b벡터의 뭘 구하라? 내적을 구하라는 문제네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의 내적은 얘의 각을 세타라 그러면 얘의 크기 그리고 얘의 크기 코사인 세타예요. 근데 얘의 코사인 세타가 5b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곧바로 뭐라고 하셔야 된다? 5b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. 그럼 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냐? 뭐 이 점을 지금 찾아도 되고요. 뭐요? 이 점에서 평면 내린 수선을 발주하셔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거 어때요? 여기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얼마라고요? 루트 9 더하기 36으로.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우리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루트에 앞에 거 없으니까 3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여가 없으니까 0이니까 얘랑 얘랑 만나서 6루트 3. 그리고 뭐 없네요? 이렇게 되겠다. 그래서 얘가 2분의니까 3루트 3이구나.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. 자, 이제 뭐 하시면 끝난다고요?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여기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5B 길이의 제곱은 5B 길이의 제곱은 곧바로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뺀 거죠. 그럼 얘의 제곱이 45에서 얼마? 27을 뺀 거네요.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? 18이 되나요? 18이 되겠네요. 됐죠? 자, 그래서 다 구한 거고요. 답은 지금 18이 되겠고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금 이 좌표 공간상에서 이 그림의 위치관계를 그려놓고 우리가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 5B 벡터의 크기라는 것만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이것만 알면 이 길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